음악 금장구 부곡 2동 도로면 9번 길에 32번을 소지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운영했는 데가 37년 됐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식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분들이 도와주셔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답하고자 노인복지관이나 장연복지관 심지어 부대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짜장면을 배워서 짜장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손님들도 그렇고 탕수육이 다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있게 권합니다 촐촐할 때 저희 집 가게에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